Stop the battle within your soul You know it's all in your head Being sad doesn't make you smart It seems your heart just needs a fresh start 무릎 열고 발끝을 붙인 다이아몬드 상태에서 다리 내렸다가 올리며 아랫배 자극 느껴볼게요 다리 올릴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다이아몬드 상태에서 마치다 자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릎 접어들고 한 다리씩 뻗으며 상체도 함께 틀어주세요. 상체 뜰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할게요. 복부 자극이 오는 정도만 상체를 옆으로 보내며 중심 잘 잡아주세요. 복부 자극이 오는 정도만 상체를 올려줍니다. 반대쪽 할게요. 상체 옆으로 보내며 다리 길게 뻗어주세요. 호흡 내쉬며 복부 더 수축해볼게요. 호흡 내쉬며 복부 더 수축해볼게요. 고개를 든 상태에서 한 다리씩 뻗어볼게요. 뻗을 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복부 힘주고 다리를 사선 멀리 뻗으며 따라해주세요. 고개를 든 상태에서 한 다리씩 뻗어주세요. 고개를 든 상태에서 한 다리씩 뻗어주세요. 고개를 든 상태에서 한 다리씩 뻗어주세요. 팔꿈치 세우고 두 다리를 들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옆구리 힘으로 위의 다리 들어볼게요. 다리 들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가주세요.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가주세요. 반대쪽 할게요. 두 다리 들고 옆으로 누워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옆고리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당겨 볼게요. 호흡 내쉬며 복부 힘으로 무릎을 힘있게 당겨주세요.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당겨주세요. 팔과 다리 멀리 뻗었다가 상체들며 무릎 접어 동그랗게 모아볼게요. 다리 뻗을 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선 위로 뻗었다가 호흡 내쉬며 올라와주세요.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당겨주세요. 엉덩이 아래 손을 대고 한 다리씩 내려 볼게요. 허리가 뜨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며 한 다리씩 내려갔다가 올라와주세요.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당겨주세요.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당겨주세요. 두 다리 가볍게 교체하며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.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끝까지 반복해주세요.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당겨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